여섯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모를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외모를 따진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외모만 따진다는 게 문제에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모지상주의 사회입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득을 취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람을 쓴다고 하면 기왕이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쓰는 게 낫겠죠. 뭐 이거 자체만으로 나쁘다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외모만으로는 못 먹고 삽니다. 아무리 외모가 받쳐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거나 메타이징 안되어 버리면 외모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왜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 중에 요즘에 뭐 예쁘고 잘나가신 분도 많잖아.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씩 사고 쳐가지고 아니면 합법 같은 거 이제 사거나 돼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소중히 읽어놨던 커리어를 접는 경우 상당히 많죠. 밥줄이 끊긴다거나 근데 이게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인들한테도 조용이 됩니다. 일반인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남자라고 치면 예쁜 여자 만나고 싶고 여자분들도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습니다. 기코 잘생긴 남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외모만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모만 보고 개념이나 내면적인 모습은 안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남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 외모만 얼굴만 이쁘면 장땡 그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굴 이쁘면 좋은 거지만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개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도 남자 키 크고 몸짱이고 남자들께 생겼다고 그거 막 좋아하면 안됩니다. 제가 왜 그 이제 방송 같은데 데이트 폭력 같은 거 보면 하나같이 남자가 잘생겼어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 보면 여자분도 아마 그게 너무 한 것 같아요. 너무 여자분도 남자 키나 얼굴 여기에 해별라 거리지면 안됩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나 내가 살아보니 그래. 외모만 신경 쓰고 개념은 뒷전인 분들 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들 다 있어요. 남자들 보면 왜 헬스 몸짱 하신 분들 중에 보면 말 많으신 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외모만 이쁘고 사건사고 많이 저지르고 그러고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은 버려지긴 한데 이게 외모에만 너무 가려진 게 문제죠. 외모 하나에 내면적인 것들이 가려져가지고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가 이쁘기만 하면 어떻게든 모셔가려고 안단이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굴이 예뻐가지고 모든 남자의 관심을 다 받다 보니까 남자들 내가 마음대로 좀 해도 되겠구나 마음대로 좀 이용해도 되겠구나 벗겨먹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 분들도 있어. 근데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남들은 또 이제 잘생기게 키 큰 사람들 중에 순진한 여자들 있잖아요. 벗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이쁘고 잘생기면 좋긴 해요. 좋은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외모가 아무리 잘라도 계속 보다보면 질리는다 계속 보다보면 아니 뭐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평생 갑니까? 평생 가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웃긴 게 왜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게 있잖아요. 설렘이라는 게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보다보면 옆에 끼고 보다보면 익숙해져요. 네 계속 옆에 끼고 보다보면 막 그런 거잖아. 뭐냐면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내 여자가 돼보나면 뭔가 싱싱생생해지잖아. 내 마누라나 남편이 되면 별거 없다고 생각되잖아요. 네 물론 당연히 외모가 좋으면 좋죠. 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첫인상 때는 이게 절대적 먹히죠. 그게 전부니까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런데 계속 보고 계속 만나고 같이 살고 하다보면 콩깍지가 벗겨지죠. 아니 뭐 예쁜 사람은 똥 안 삽니까? 맨날 화장만 해요? 예쁜 모습만 보여집니까? 예쁘지 않은 모습도 볼 거 아닙니까? 자기 갈래 안 된 모습도 보이잖아. 먹고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외모가 좋은 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커버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개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외모만 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 다 커버할 수 있고 다 받아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 그래서 외모를 떠나서 지성과 개념과 자기 객관화를 다시 겸비해야 됩니다. 잘 겸비해야 돼요. 특히 예쁘면 장땡 잘생기면 장땡 이런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외모가 아무리 잘나도 개념이 없거나 기본 상식 그리고 성실함이 없으면 금방 뽀록 금방 뽀록 납니다. 금방 뽀록 그거 쉬운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이 두 사람 복한다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생각해 봐. 내가 그 사람을 먹을 살리면 된다는 마인드로 같이 뭔가 사귀었을 때 과연 행복할까? 과연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누가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될 때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냥 물질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잘생기도 못생기든 예쁘든 보통이든 간에 자기 악가림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든 악가림을 해야 됩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먹여 살리려다 내가 먹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예쁘면 예쁘고 잘생긴다고 해서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알아야죠. 면제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경제 흘러가는 거. 거품 빠지고 있다는 것도 잘생기고 외모에 예쁜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거품 빠지게 되면 이 외모도 모든 것을 커버치지 못할 거예요. 외모만으로. 먹고 사는 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외모를 커버칠 수 있을 만한 사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외모를 어떻게 우리가 번호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게 특히 뭐 여자 얼굴만 보고 훌딱 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제발. 이쁘면 좋죠. 이쁘면. 이쁘면 좋은데 이쁜 게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왜 남자분들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 아는 친구가 신부가 이쁘고 하면 부럽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그렇게 부러운 것도 아닙니다. 부러운 것도 아니야.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쁜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내 여자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남자들이 시세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쁘신 분들이 보면 외모 관리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쓴단 말이야. 네잇샵이나 뭐 이런 거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화장품도 더 많이 바르고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이쁘고 잘생기면 좋은데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좀 모난 데가 없는지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한 가지 뭐 보면 안 돼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한 가지 뭐 보면 안 돼요. 다 봐야 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워낙에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즘에 워낙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막 정말 예쁜 게 아니면 그렇게 막 엄청 예쁘다는 생각도 많이 안 들어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 옛날에 이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의학적인 기술로 인해 후천적으로 예뻐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남도 요즘에 성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희소성형이 많이 없어졌어요. 얘네를 위해서 네 요즘에 얘네들도 막 눈코입 다 하잖아요. 턱턱갖고 다 하잖아. 네 얼굴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내추럴한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있는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약간 모태미녀 모태미남 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게 아닌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외모 하나때 톡 반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내준다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분도 마찬가지. 여자분도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키 크고 이렇게 멋져 보인다고 해서 내가 다 퍼줘야지. 너는 그냥 내 옆에만 있으면 돼. 내가 다 먹이살려줄게. 그런 마인드들 가면 안 돼.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어떤 만남이 아니에요. 절대 좋은 관계로 발견할 수 없어요. 최소한 밥버리 해야 됩니다. 이쁘고 잘생겨도 밥버리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매몰만 이쁘고 잘생기고 다른 건 다 없고 말 그대로 몸뚱하니 하나가 전부라면 그 사람은 나중에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외모 하나만 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